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G키로 설명드릴건데요. 저는 삼카포에서 치는거구요. 이 곡은 구독자 최종랑님께서 전주간주를 연습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천천히 설명드려볼테니까 연습하신거랑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. 일단 전주 두마디는 G코즈 잡은 상태에서 6 4 3 4 2 4 3 4 이렇게 하고 시작이 돼요. 6 4 3 4 2 4 3 4 6 4 3 4 2 4 3 3 레 하고서 이제 천마디가 G코드에서 시 시 도 시라 솔 솔 파미레 레 솔 파미레 시라 이렇게 네마디로 끝나는데요. 시 를 쳐야되니까 G코드 그는 6번하고 시 멜로디 2번을 같이 치는거에요. 시 6 2 도 4 3 시 시 도 시 라 솔 도는 1프레스 2번 도 시 그 다음에 2프레스 3번줄 라 솔 이렇게 되죠. 이렇게 되죠. 첫마디는 4 C 4 3 2 도 시 라 솔 그리고 두번째 마디는 C코드에서 솔 파미레 레 레 솔 파미레 이렇게 넘어가요. 그러면 C코드는 5번하고 솔 멜로디는 1번줄 오 1 동 3 2 5 그 다음에 파미는 풀링오프로 G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파가 아니라 파에 샵을 붙여줘야 되죠. 2프레스 1번줄 파샵을 눌러주시는거에요. 그래서 파 미 파를 치고 밑으로 뜯어서 미 풀링오프로 해주시는거고 그 다음에 G코드로 가서 레 레 솔 파미가 되니까 3프레스 2번줄 레을 3끼로 누른 상태에서 그는 6번하고 2번 6 2 동 4 3 레 이렇게 돼요. 두번째 마디 솔 파미 레 레 이렇게 되죠. 앞에 두마디를 연결해보면 레 시 시 도 시 라 솔 솔 파미 레 레 이렇게 되죠. 그리고 세번째 마디는 C코드에서 솔 파미 레 시 라 이렇게 돼요. 그러면 C코드 근응 5번하고 마찬가지로 솔 1번 3끼로 3프레스 1번줄 눌러주시고 솔 파미 앞이랑 똑같이 풀링오프 파미 G코드 가서 레 시 6 2 동 4 3 2 2 3 2 3 2 3 마지막 D7에서 라 그 다음에 사랑한단말이 한마디 노래 부분 들어가시면 되는데 D7의 그름 4번 하고 라 4,3 동,4,3,4 2,4,3까지 치고 4,3 동,4,3,4 2,4,3 사랑한다 여기 노래 부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. 다시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처음에 G코드에서 6,4,3,4 2,4,3,4 4,3,4,4 4,3,4 밤이래 내 밤이래 십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 전주 일단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